전 청조에 이런 거짓말에 큰 돈을 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미끼로 전 씨에게 돈을 건넸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현재까지 23명, 피해 규모는 28억 원에 달합니다. 물이 푼 전 씨는 이런 돈으로 아시다시피 호화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죄송하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검찰로 송신됐습니다. 이렇게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지난달까지 벌써 16조 원에 가깝습니다. 검거된 사람은 16만 명에 달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연 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8억 원 가까이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조 씨.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전 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뒤에도 계속 늘어 23명에 달합니다. 60대 여성 A 씨도 전 씨가 저지른 사기 범행처럼 고가의 아파트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사 출신의 자산 운용가라며 투자를 유도한 한 남성에게 속아 사기를 당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단 말에 5억 6천만 원을 넘겼지만 남성의 직업과 수익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경찰이 올해 검거한 사기 피의자 수가 16만 명에 달하고 피해 규모는 16조 원 가까이 되는데 2년 전 한 해 동안 집계된 사기 피해 규모를 넘겼습니다. 이처럼 사기 범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는 죄가 무겁더라도 최대 7년형입니다. 강도라든가 하는 그런 강력 범죄보다 아무래도 형량이 좀 낮게 선고되는 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좀 따져가면서 형량을 정해야 되는...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보다 피해자들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MBC 뉴스 이혁재입니다.